킬링타임님. 졸업작품 때문에 방학에도 모이고 있는데요. 한 선배가 계속 제 앞에서 머리를 묶습니다. 여자들이 머리 묶으면서 뒷목 보여주는 건 어필하는 거라던데 이 선배 저한테 어필하는 걸까요? 솔직히 집에서 묶고 와도 되는 거잖아요. 뒷목을 그러면 등 돌리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어필이죠? 졸업작품 때문에 방학에 모였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그죠? 진짜 대참사라고 하신 분 있고. 이상해. 너를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 라고 하신 분 있고. 너 있는지 몰랐을 거다. 널 보니까 내가 뒷목이 잡힌다라고 하신 분 있고. 킬링타임님은 어떻게 해서도 이걸 다 자기식대로 주관대로 해석했을 거야. 앞을 봤건 뒤를 봤건 옆을 봤건. 그러니까요. 뒷목 보여주는 게 어필이다. 집에서 묶고 오지. 왜 내 앞에서 묶지? 차단해드리고요. 다음은요. 배뚠뚠 지갑홀쭉님. 얼마 전에 생일이었습니다. 짝녀가 샤워젤과 바디로션 세트를 선물로 줬는데요. 선물 포장 테이프에 머리카락이 붙어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이제는 고백하려는 어떤 시그널일까요?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소수더라도. 고인물만 있는 방송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처음 들었는데 뭐야. 있던 방송이 있어.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아무튼 선물 받으셨다니까. 아 예. 축하드립니다. 선의로 받으시고. 다음은요. 부리기인세님. 식당에서 물을 따라서 나눠줬는데요. 제가 짝녀한테 물컵을 주다 손이 살짝 닿았는데 정전기가 일어났어요. 이런 걸 스파크가 튄다고 하는 거죠. 여자와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짝사랑 끝내고 썸으로 넘어가려는 뜻같죠. 운명인가봐요. 이것도 익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공화나 부인님. 여기 이런 곳인가요? 다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곳이군요. 맞아요. 이런 곳이 있고.